남자 16번부터 외모와 스펙 공개합니다. 동물의 왕복이야. 살짝 사투리를 쓰시는 억양이였는데. 남자 16번님은요. 집 혼수 준비된 테스트 사업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약 4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평상남도 창원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 중이시고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센터까지 운영하고 계신 멀티 사업가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집 혼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밧주는 남자 16번입니다. 개 20마리 키우는 개밧주는 남자 조승매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애견 카페를 10년 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피트니스랑 필라테스랑 한 건물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각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서른 전에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만났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를 해야 좋거든요.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포즈. 있었죠. 제가 같이 살 집에서 키랑 반지를 같이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결혼 준비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집도 혼수도 다 제 겁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새해 안 나갑니다. 다 하는 사업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우리